유인균, 유원플러스, 한국외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특허균, 인체건강의 기초는 장건강입니다. 우리는 장래관리를 위해 유산균을 섭취합니다. 장래질환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장건강을 위한 두가지의 선택 1.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2. 분해력이 뛰어난 유익균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식이섬유와 아주 뛰어난 프로바이오틱스 유인균이 있습니다. 유인균에는 김치균, 된장균, 고추장균 등 일반 유산균이 따라잡을 수 없는 최고의 유익균들이 군집해 있습니다. 세계 최고의 김치 유산균을 보유한 우리가 굳이 수입 유산균을 찾으시렵니까? 세계 최고의 발효식품인 김치는 유해 바이러스가 난무하는 시기에 늘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. 수입품이 모두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. 우리의 인체는 우리 땅에서 난 것을 최고로 잘 받아들입니다. 당신의 장에게 멋진 유인균을 소개하십시오. 그러면 장이 아주 기뻐하며 당신 건강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.